이지은 씨, 기상. 일어나시죠, 공주님. 예민한 우리 왕자님. 안녕히 주무셨어요? 우리 어젯밤에 또 밤새 통화하다가 잠들었네? 야, 이거 방금 깼는데 목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쁘지? 방금 깼는데 목소리가 어쩜 그렇게 섹시해? 창의력 부족 좀 더 노력하세요. 나한테 사랑 듬뿍 더 받고 싶으면. 너무 튕기면 혼낸다. 좀 이따 회사에서 만나. 그래요. 나 말이야. 요즘 1분 1초가 너무너무 행복해. 서정민 때문에. 정민 씨, 오늘 저녁에 약속 안 잊었지? 아니, 근데. 내가 서정민 밥 차려주려고 한국 온 거야? 하, 참. 그래도 솜씨는 좋네, 이지현 엄마. 좋은 아침. 좋은 아침인지는 모르겠고 일찍 좀 일어나. 배고파. 어제도 밤새도록 통화했지? 다시 사랑을 시작했으니 할 말이 참 많을 거 아니니. 어? 앉지 말고 와서 바쁘어. 아, 이 자식이 아침부터 심통이야. 외로워서. 우리 아전이도 빨리 사랑을 시작해야 할 텐데. 그럴 거야. 형. 이지은 대표랑 결혼까지 할 거야? 특별한 프로포즈 생각 중이야? proveniente 수 있도록 nerd 이 talk 중이야. 연락 abreshi.